햇살이 좋은 아침이네요. 오래간만에 다육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동안에 집 단열공사를 직접 하느라고 다육이하고 교감을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다시피 했답니다. 우리 집 다육이들은 올해 거의 모숙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이들이 색감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국민이들 보실까요? 창종류들도 색감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이쁨을 다지고 있어요. 불사람이다 겉에는 빨간색이고 속잎은 푸르른 색이네요. 누구라도 물이 들면 아주 환상적이랍니다. 올해는 창금종류를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아시는 분이 창금종류를 많이 주셨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알겠습니다. makan